우리 그룹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, 스페이스K 과천이 오는 3월 31일까지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성화가 캐롤라인 워커의 개인전, 여성 공간전을 엽니다. 캐롤라인 워커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스페이스K를 통해 두 번째로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요. 공간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여성의 심리와 일상을 묘사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도 런던 뷰티살롱을 배경으로 미를 탐미하는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형형색색의 매니큐어와 각종 미용도구, 네일케어를 받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욕망과 환상을 표현한 총 13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캐롤라인 워커는 대상을 관찰할 때 항상 누군가를 관찰하는 듯한, 관음하는 듯한 시선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. 그 시선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번 전시회부터는 현대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전시회에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니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